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도가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해빙기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지난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역 공동주택 공사 현장 86곳 가운데 현재 집안공사가 진행 중인 11곳은 도시군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살펴보고 나머지 75곳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흑마기 시설 설치 상태를 비롯한 토사 유출과 같은 해빙기 건설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피해 상황에 대한 대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경우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